이번엔 도둑이 도둑이네요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난만적인 카드군요 난만적인 카드군요 더 빠른 스텝으로 난만적인 카드군요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번 스텝은 좀 묵직할 거에요 그래도 만약에 도둑이 만들었네요 비켜주시죠 낭만적인 카드군요. 어머, 꽤 강해보이는군요. 저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군요. 저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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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만적인 카드군요 낭만적인 카드군요. 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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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. 최고의 카드는요, 건! 태풍을 보여드리죠. 헛! 하아, 좀 더 자극이 필요해요.